자 몰아기와 해독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다가 적어놓긴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안 보더라고 그래서 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그건 아니야. 알겠지? 아 이렇게 가이드가 있고 여기서 약간의 변주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잘 듣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수학탐구는 어떻게 공부가 진행되는 게 순서가 맞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순서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개념코어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개념 잘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구라고 하는 간단한 추가 지식까지 공부하시면은 지식을 잘 단단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필수 유형 한 권 정도는 충실하게 연습할 필요가 있죠. 그죠? 이것도 메인이야. 메인으로 필수 유형 한 권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게 하나의 메인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열심히 암기하면서 필수 유형 한 권 정도는 내가 완벽하게 공부한다. 어렵지 않은 걸로 완벽하게 공부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메인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친구를 루틴에 올리면서 방법론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사전 공략법 수업을 보시면 될 거고 탐구는 당연히 고난도 유형 따로 강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건가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접근을 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연습을 또 메인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루틴을 열심히 돌리시는 거고 자 이렇게 너네가 이제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용 연습까지 끝나게 되면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공부의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는 조금 이제 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아 제가 공부법 특강 정도면은 다 전달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어 개념코 뭐 없지 않나요? 또 이런 소리 하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국어 영어 순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국어 영어는 글 읽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네 영어도 독해를 하는데 독해하고 글로 한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야. 글 자체를 못 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의 90%는 글을 못 봐. 그러니까 너네가 요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수학이나 탐구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 그치? 공략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쉬운 거는 푸는데 어려운 거에서 헤매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국어하고 영어는 달라. 국어하고 영어는 얘가 비중이 좀 적지. 오히려 글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는 글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때요? 그거를 예시까지 같이 세트로 기억하셔야 너네가 적용 연습할 수 있거든. 근데 대부분의 국어 수업이 글 읽는 방법을 지문에다가 적용하면서 알려주시니까 아 이거 자체가 이제 뭐가 된다? 하나의 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너네가 메인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국어와 영어의 메인 공부가 될 거야. 물론 영어는 이제 독해법에다가 뭐도 더할 필요가 있어요. 단어 정도, 문법 정도도 좀 더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너무 분량이 많아서 부담스러우면 너네가 문법 같은 거는 뭐 여기다가 옮겨서 이제 아 내가 이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 이렇게 글 읽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필수 지문까지 더해서 뭐라고 보시면 되겠다? 첫 단계 개념 코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루틴이 더 중요하지. 수학은 어쨌든 루틴도 루틴인데 이거 한다고 4점짜리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4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좀 따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국어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점수가 나와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야. 그리기에 근간이 안 돼 있다. 저도 그랬고요. 너도 그렇고요. 그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아 이거는 루틴의 비중이 좀 커야겠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렇게 이제 메인이 조금 더 중요한 첫 번째 메인이 중요한 게 국어하고 영어의 특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루틴하면서 글 읽는 방법을 계속 보완하셔야 돼. 왜? 국어 선생님 중에 글 읽는 방법을 빡 하고 정리해서 빡 하고 한 번에 가르쳐준 다음에 빡 하고 이제 예시 지문으로 보여주는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죠? 그죠? 그니까 자전공략법은 공략법 빡 하고 적혀있고 빡 하고 예시 있고 빡 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자전공략법 공부하면 공략법도 공략법대로 정리돼서 안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시는 예시대로 있어서 적용 연습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국어는 약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뭐 니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제가 국어 질문 받았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방법론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한 대 모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흩뿌려서 가르쳐 놓으니까 너무 어렵다. 공부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너네가 이제 그렇게 루틴 돌리면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네만의 글 읽는 방식을 쫙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제가 11강 첨부 파일로 국어 100점 맞은 친구가 해놓은 거 올려놨죠. 그런 식으로 너네가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단계 메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국어하고 영어는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점짜리 그래도 맞춰야겠죠? 고난도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푸는가? 우리가 선지를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잘 고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빈칸은 어떻게 잘 채울 수 있을까? 아 국어하고 영어는 고난도 유형이 똑같아요. 당연하지 않을까? 글을 보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거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적용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모의고사를 좀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 요거는 뭐 고난도 유형 배울 때 한 건 제대로 이제 배울 거 아니야? 그때 예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게 필요해?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게 필요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수학은 사실 모의고사가 크게 의미가 없다니까? 시간 제한이 거의 없잖아요. 너네가 풀 줄만 알면 시간이 남아. 응? 시간이 남아. 모의고사로 연습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그거야. 수학은 모의고사보다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고 국어는 어쨌든 야 타임어택이 있잖아요. 타임어택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중요해. 탐구도 마찬가지죠. 탐구도 방법론 안다고 해서 30분의 20문제 풀 수 있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탐구도 모의고사가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약간의 이제 과목마다 중요도가 조금씩 달라. 밸런스가 달라. 그런 건 너네가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갔을 때 공부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너네가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공부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공부 계획을 짜는 게 좋을까? 유액인데 루틴이 중요하니까 뭐부터 해야 돼? 얘부터 해놔야. 자, 얘를 루틴에 올려서 꾸준히 연습하면서 수학하고 탐구를 하겠죠? 우리가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잡으면 되겠다. 너네가 공부를 만약에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뭐부터 한다? 음, 국어하고 영어부터 한다.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 막 12시간씩 하면은 좀 지... 조금 힘들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 뭐 국어 6시간, 영어 6시간 메인으로 하면서 너네가 최대한 글 읽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필수 지문까지도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죠, 그쵸? 자, 그렇게 너네가 이제 국어하고 영어를 열심히 정리해놓으면 이제 루틴으로 국어 뭐 하루에 1시간 반, 영어 1시간 반, 3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루틴에 올려서 열심히 글을 보세요. 음, 여러분들 글 읽기라고 제가 적었는데 진짜 글 읽기 하라는 거야. 음, 지문을 보기만 하라고. 굳이 문제를 풀 생각하지 말고. 음, 글을 제대로 보는 연습부터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국어 100점 맞은 친구도 글을 읽는 거부터 연습했대. 문제 안 풀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 글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책 보라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내일모레가 수능인데 무슨 책을 보고 있어. 어? 야, 그런 질문은 왜 하는 거야? 아이, 만약에 너네가 중딩이야. 아, 그러면 저도 책 보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지금 뭐 독서를 꾸준히 할까요?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제가 진짜 미쳐 죽겠어요, 얘들아. 아이, 그러면 수학도 창의력 수학 공부해. 어허? 아, 진짜 왜 그래? 너네 나이가 지금 한두 개야? 어? 너네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 아,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문 보라는 거야. 응? 수능에 나오는 지문을 보라고요. 왜냐면 너네가 좀 생각을 잘 못하는 게 국어랑 영어도 어쨌든 수능에서 출제될 때는 수능에 맞게 지문을 가져오는 거잖아. 아무거나 막 가져오는 게 아니야. 수능에 지문을 봐야지. 어? 그러면서 아, 이런 지문들이 주로 선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일반적인 선정 기준도 너네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지금 무슨 엄한 책 보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보이겠냐, 나중에. 안 보이지? 기출은 적어도 4번, 5번은 지문 분석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야 지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고 그걸로 너네가 종류별로 묶어볼 수가 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전공략법도 너네 보시면은 제가 기출을 몇 번 봤겠어요? 한 번 보고 이거 만들었겠어? 어?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30번은 봤어요. 응? 그러니까 어때? 아, 이런 새로운 함수라는 부류가 있고 그걸로 이렇게 일반 원칙이 있고 문제가 쫙! 그 다음에 자연수 정수가 있고 그거 일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푸는 예제들이 쫙!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보고 이거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당연히 못하지. 그럼 너네가 국어도 마찬가지야. 응? 너네가 독서가 약하면은 독서 지문을 4번, 5번, 6번 돌리면서 아, 독서 분류해 보니까 비교 대조로 이루어지는 글들이 이렇게 쫙! 시간 순서로 설명되는 게 이렇게 쫙! 뭐 거시적인 거부터 미시적인 거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쫙!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쫙! 분류가 되면서 너네가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어떻게 글을 읽는 게 좋을지 그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네가 묶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미안해. 이런 걸 사실 선생이 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국어선생님이 이런 걸 안 해주니까 너네가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미안할 필요 없잖아. 그치? 내가 국어선생이었으면 해줬을 텐데. 그죠? 그래서 너네가 글 읽기를 할 때 당연히 뭘 봐? 기출 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4번, 5번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출을 열심히 읽어. 적용 연습하라 이거야. 그치? 적용 연습해라. 영어도 마찬가지다. 쭉 연습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너네가 뭐 하는 게 좋아? 수학하지 마. 수학은 좀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가 뭘 하는 게 좋아요? 탐구하는 게 좋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중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뭐 추천했어? 사탐 추천했죠.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분들은 개념부터 시작해야 되는 분들은 글 읽기조차도 잘 안 된 분들은 무조건 사탐해. 무조건 사탐해. 아, 뭐 사탐하면 50점 맞았을 때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너네 과탐 50점 맞을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 말하는 거 들으면 너무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게 수리논술도 예를 들어볼게. 수리논술 자기 내신이 5등급이래. 아, 근데 1등급인 친구는 내신이 100인데 5등급이니까 내신이 95점이고 5점이나 까인다. 어떡하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 1등급이 논술을 왜 쓰니? 생각을 해, 얘들아. 생각을. 1등급이 논술을 왜 써? 다 교과 쓰고 종합 쓰고 하겠지. 응? 야, 내신 1등급이야. 너네도 1.4야. 만약에 그렇게 가정해봐. 그럼 1.4인데 어? 논술 쓸 거야? 아, 나 같으면 야, 메디컬 다 찌르고 그냥 어? 안정으로 다 찌르고 무조건 종합 쓰는 거지. 갑자기 왜 논술을 봐? 당연히 논술 보는 애들은 내신 높아봤자 3등급이에요. 아, 그럼 3등급하고 5등급을 비교해야 현실적인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과탐, 사탐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야. 사탐 50? 아, 그거는 가능해. 야, 보니까 그 뭐야? 그 유튜브에 나오는 애들도 사탐은 1등급 나오더라. 공부 더럽게 안 하는데. 야, 너는 당연히 공부 좀 하면 1등급은 무조건 나와. 근데 과탐은 그냥 대충 하면 몇 등급이야? 3등급이야. 열심히 해도 3등급 맞는 애가 진짜 많다고. 진짜 많다고. 그럼 너네가 생각해야지. 내가 과탐을 선택했을 때 현실적인 등급? 아, 맥스 2등급. 2등급 상위권 아니면 중위권. 그 다음에 노베에서 시작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개념부터 시작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사탐을 선택했을 때 음, 이거는 50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럼 그걸 비교해야지. 그 달성까지의 노력을 비교해보면 사탐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야. 사탐 50의 노력과 과탐 2등급, 3등급의 노력이 유사해요. 근데 사탐이 점수가 더 높잖아. 아, 그러면 당연히 사탐해야 되는 거야. 아, 여기 아, 나 너무 답답해. 이거를 왜 설득해야 돼? 사실 지금 입시판에 딱 봤을 때 수험생의 80%는 사탐을 해야 돼요. 사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과탐 가봤자 찌발리니까. 그리고 너네 생각해야 돼. 올해 제가 사탐도 되게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탐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사탐 유입되는 인원들의 실력이 조금 더 좋을 거야. 작년에는 과탐 유입 인원과 사탐 유입 인원의 성적 차이가 있었다면, 심했다면 올해는 그게 조금 더 좁혀질 거라고. 즉, 사탐도 난이도가 있게 나올 거야. 6월 달에 바꾼다. 이런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못 바꿔. 어? 못 바꿔. 어려워서 못 바꾼다고. 미리 해놔야 돼. 미리 해놔야 돼. 물론 과탐은 더 어려워지겠죠. 거기는 진짜 메디컬 가는 애들만 남아있을 거야. 옛날에 서울대 과탐투 필수 지정했을 때처럼 정말 공부 잘하는 고인물만 남아서 걔네들끼리 경쟁하는 시험이 될 거라고. 겁나 잘하는데 40점이야. 어? 나 원래 존나 잘했는데 왜 40점 초반이지? 이렇게 될 거라니까. 거기 가지 마. 가지 마. 어? 거기서 어떻게 결과를 내. 무조건 사탐해. 알겠지?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어? 저는 근데 작년에 수능 봤는데 탐구가 그래도 1등급, 2등급 나왔어요. 아,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어. 국어, 수학, 영어는 4등급인데 탐구만, 과탐만 잘했어요. 과탐만 잘했으면은 과탐해. 응?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부정적이야. 왜냐면 당연히 과탐만 잘했으니까 아, 내가 국영수 열심히 해야지? 하고 과탐 공부 안 하잖아? 그러면 과탐은 진짜 순식간에 성적이 꼬라박혀요. 다 공감하시죠? 과탐은 손을 놓으면 그 순간 점수가 막 떨어져. 정말 무서운 과목이야. 무서운 과목이야. 이거 진짜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함부로 기대하는 과목도 되어서는 안 돼. 정말 부정적이고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너네가 냉철하게 버려야 되는 과목이야. 응? 아, 내가 진짜 그래도 과탐 자신 있고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만 노베임에도 불구하고 과탐을 고르는 거지 노베면 다 사탐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내가 1등급이 한 개도 없어. 그러면 무조건 사탐하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사탐을 해라.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금방 루틴으로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너네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 응? 사탐을 제가 추천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Q&A 게시판에다가 뭐 적는 줄 알아? 선생님 덕분에 사탐을 해서 진짜 금방 끝났다. 이걸 딱 끝내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다 이거거든. 여러분들 수험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심리전도 되게 중요해. 응? 너네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과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탐이 계속 안 끝나. 그러면 당연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근데 사탐을 딱 했는데 어? 2주 열심히 보니까 끝났어. 어? 뭐야? 코 만들어졌는데? 다 기억? 뭐 다 이해되는데? 어? 3점짜리인데도 잘 풀리는데? 이런 상태가 돼. 그러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내가 사탐은 복습 좀 하면서 유지하고 나중에 기출문제 조금 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조금 풀면 되겠는데?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자신감 속에서 너네가 해야 되는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 5개였는데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뀐 거야. 응? 야, 5분의 3이 된 거야. 그럼 당연히 심리적으로 어때요? 유리하죠. 마음이 편해. 아, 내가 조급하지 않게 이제 국영수에 집중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거야. 내가 그냥 단순히 점수만 생각해서 너네한테 사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점수도 점수인데 수험생활의 그 심리전 응? 마인드 컨트롤 그거 자체가 사탐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너네가 저의 이 엄청난 생각들과 고민들 그리고 너네한테 해주는 말을 그대로 따라줘야 돼. 제가 이유를 다 설명하자면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러니까 영상이 길어지잖아, 지금도. 어? 사탐하라고 하면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알겠죠? 사탐으로 50을 못 맞으면 과탐으로 40도 못 맞아, 어차피. 응? 40은 좀 오버고 44, 43도 못 맞아, 어차피. 응?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선택해서 부담감을 줄이고 심리적으로 이겨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노베 친구들은 꼭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루틴으로 뭐 하시면 되겠어요? 아, 이건 계속해야죠. 그리기는 꾸준히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강강히 루틴으로 암기하면 되겠죠. 복습해야지. 자, 이렇게 이제 너네가 루틴을 아,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사탐, 암기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저는 루틴 시간을 4시간 정도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너네가 어때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루틴을 끝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고3 친구들도 너네가 학교 가 있으면은 다 수업 듣는 거 아니잖아. 자습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뭐 쉬는 시간도 있고 아침 자습 시간도 있고 점심 시간도 있고 그런 거 이용하시면은 너네가 뭐 국어, 영어 1시간 반씩 하고 그 다음에 탐구 1시간 정도 복습한다. 이렇게 하면은 4시간이 채워지니까 아,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국어, 영어, 사탐 3개를 루틴으로 쭉 가져가시면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 저는 이게 근데 좀 부담스럽다. 루틴 시간이 긴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 하루는 국어, 영어 하고 하루는 사탐해. 아, 그래도 되잖아. 꼭 매일 해야 돼? 매일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루틴은 꾸준히 하라는 거지 매일매일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야. 알겠죠? 격일로 하든 뭐 3일에 한 번씩 하든 알아서 분배하세요. 어쨌든 맥스 4시간이 넘지 않게 그렇게 너네가 얘네들 잘 분배해서 꾸준히 하시면 될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대망의 수학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순서를 배치한 이유는 얘는 금방 해요. 야, 그리는 방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적용이 힘든 거지. 맞죠? 영어도 마찬가지야. 독해법 자체가 어렵진 않아. 그거를 적용하는 게 힘든 거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거 자체를 확립시키고 암기하는 것은 금방 해. 그걸 숙달시키는데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서 빨리 하고 오래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탐구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수학에 비해서는 금방 돼. 그죠? 사탐이면 진짜 금방 돼. 그러니까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꾸준히 복습하면 너네가 이 두 개는 1단계만 해도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오게 된다 이거지. 응? 너네 국어 글만 잘 읽어도 솔직히 50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안정적으로 70, 80은 나와. 80까지는 나와. 응?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글 읽기 연습만 했거든요. 저는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어. 3월부터 6월 모의고사까지 그냥 글만 계속 읽었단 말이야. 적용 연습만 계속 했다고요. 그렇게 적용 연습을 계속 하니까 육모 때 모의고사 푼 것도 없고 저는 지문만 분석하고 지나갔거든. 문제 안 풀고. 근데도 85점인가 나오더라고. 응? 60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르는 게 정상이야. 글만 잘 보셔도 돼요.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하고 탐구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 탐구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네 과탐 그래도 개념 단단하게 다 암기하고 있으면 적어도 40은 나오잖아. 그치? 25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여기가 더 중요해. 응? 여기가 더 중요해. 탐구도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그래서 너네가 저거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먼저 해놔야 오래 루틴에 돌릴 수 있잖아.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질릴 때까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질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꼭 먼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양이 좀 방대하잖아. 이게 수원, 수투 선택해가지고 세 과목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쭉 메인으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너네가 지금 3월이거든. 3월이야. 3월 말이 아니지. 3월 초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수원, 수투 하시되 미적은 만약에 처음 하는 거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하는 거라면.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노벨하면 기아나 확통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아나 확통하시고 근데 저는 기아를 더 추천드리거든. 왜냐하면 이 확통 너네가 처음 배울 때는 쉽다고 착각하는데 저희가 사전공략법으로 공부하면 점수가 이제 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너네가 이제 다 맞는 걸 목표로 바꿀 거란 말이야? 그럼 다 맞는 걸 목표로 하면 너무 어려워. 항상 다 맞기가 힘들어. 뭔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항상 불안해. 그런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확통 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너네가 이 소리를 잘 못 들을 수 있는데 제 수강생들은 그래도 뭐 서울대 가는 친구들 꽤 있고 하니까 확통 고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되게 후회한단 말이야. 아, 이거 100점 맞기가 너무 불편하다. 물론 작년처럼 쉽게 나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처럼 쉽게 나오니까 또 1등급 컷이 몇 점이야? 96점이야 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과목 자체가 좀 잘못됐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베이스가 없어서 좀 고민이면 그냥 기하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도 베이스가 좀 있고 미적도 해봤다 하시면 미적해. 이게 당연히 좋겠죠. 그죠? 이렇게 너네가 선택해서 개념을 쭉 만드시면 될 겁니다. 맞죠?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제가 기한을 두고 공부하라고 했어. 두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어. 두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어. 이거 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도 간단하게 가이드 정도 말씀드리면 솔직히 야 하루에 6시간 6시간을 하는데 오래 걸리겠냐고. 마스터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야. 국어, 영어 글 읽는 방법 강의가 있을 거 아니야. 강의 듣고 복습하고 주요 골자 기억하고 이 정도까지 4주면 충분하죠. 그죠? 그리고 그동안 영어도 너네가 단어도 좀 외울 수 있을 거야. 그치? 우리가 충분히 4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올려서 꾸준히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탐구 4탐했다? 4탐은 2주면 될 텐데. 그죠? 실제로 2주 만에 했다고 좋다고 막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상의권이 아닌데 상의권이 아니니까 사탐을 했겠죠. 애초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시켜서 몰아서 해보니까 2주 했더니 딱 기틀이 마련되더라. 1회독도 1회독이 아니라 2회독을 끝냈더라. 뭐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2주? 뭐 넉넉하게 한 3주?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과탐은 좀 다르죠. 그죠? 과탐은 아 이거 2, 3주 뭐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4주, 5주? 5주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노베면 애초에 사탐을 해야 돼. 응? 너네가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과탐 고르시면 수학 공부할 시간이 그냥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탐하고 줄여서 야 6주면은 뭐 7주라고 치면은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4월 말이면은 기틀은 마련된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연습하고 반복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충분히 해볼만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과탐에서 6주, 7주 막 늘어지면 그러면 나 같아도 조급해지겠다. 되겠냐고 그게 안되지. 어? 무조건 사탐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너네가 만약에 과탐하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 과탐 인강 50강 사탐도 보니까 인강 50강 어? 둘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50강이 그 50강이 아니에요. 사탐 50강은 그냥 뉴스 보는 거랑 비슷해. 난이도가. 응? 그냥 그렇군 그렇군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암기 좀 하고 그런데 뭐 지구과학 50강 와 씨 어려워? 근데 외울 것도 산더미야. 다 외워야 돼.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지구과학 암기 못해가지고 갑자기 수능날 점수가 뚝 떨어지는 친구가 얼마나 많아. 어? 그니까 같은 50강이 똑같은 게 아니야. 얘들아. 그니까 너네가 아 만약에 과탐을 고른다면 진짜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어? 공부를 제가 지금 12시간은 하겠지? 정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16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너네가 과탐 공부하면서 개념코어까지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루틴 올려서 암기 쭉 해 나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외워야 돼. 탐구는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다 외워야 돼요.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암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탐은 더더욱 중요하고요. 계속 외우면서 수학하면 되는 거야. 수학은 뭐 근데 수원, 수2, 기하 이렇게 고르면은 개념 공부하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정도면은 2주가 뭐야? 이거 2개 합쳐서 2개 합쳐서 3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2개 합쳐서 3주 메인으로 꼬라박으면은 너네가 당연히 강의 2회독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수의 제도 우리 포인트 1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포인트 1의 필수의 제도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돌릴 수 있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1주면 되니까? 뭐 1주 정도 한다고 치면 4주면은 잘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너네가 벌써 여기까지만 하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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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면 어때요? 뭐 이거 한 달로 치고 응? 이거 합쳐가지고 이제 뭐 한 달 반 두 달? 세 달? 세 달 정도 열심히 하면은 여기까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희가 3, 4, 5 5월 말이면은 여기까지가 완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5월 말이면 너무 빠르다.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아 6월 한 중순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조금 밀려도 걱정하지 말고 쭉 가시면은 될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데 자 공략법 들어갈 때는 공략법이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거야. 자 누가 제일 중요해? 수학이 제일 중요해. 수학은 여기까지만 하면 50점, 60점이야. 그렇지 않아? 여기서 점수를 50점, 40점을 더 올려야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구나, 국어, 영어는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80%는 채워진 거야. 그렇지 않아? 아 사탐 개념 열심히 하고 암기 다 했어. 40은 나와. 40은 나온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국어, 영어 글만 제대로 읽잖아? 그러면 80은 나와. 그러면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수학이야.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사전공략법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사전공략법을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루틴하던 거 계속 하세요. 암기 계속해. 적용 녀석 계속해. 지겨울 때까지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계속한다. 플러스 근데 뭐도 해줘야 돼? 당연히 얘네들 루틴 푸는 것도 이제 해줘야 돼요. 필수 유형 푸는 것도 계속 병행해야 된다. 한마디로 루틴이 더 많아지겠죠. 여기서는 4시간이었지만 여기서는 적어도 6시간 7시간 쓰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공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연히 루틴이 더 많아지는 거고 최상위권까지 우리가 가는 거잖아. 최상위권 애들은 한 과목을 몰아서 안 하겠지. 그치? 그네들은 당연히 균등하게 할 거야. 왜? 실력이 좋으니까. 우리도 점점 실력이 쌓이고 있잖아요. 실력이 계속 쌓이고 있을 거야. 너네 생각해 봐라. 야 탐구를 지금 몇 주 동안 봤어. 당연히 암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루틴 돌리는 시간이 줄어요. 당연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국어하고 영어 적용 연습하면 처음에는 한 지문 분석하는데 한 시간이야. 근데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계속 쌓아 나가는 거야. 그렇게 쌓으면 이쯤 가잖아? 그러면 30분도 안 걸려. 한 지문에. 그러면 루틴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너네가 국어도 할 수 있고 탐구도 할 수 있고 수학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렇게 너네가 루틴을 점점 늘려 나가는 거야. 양을 늘려 나가라고. 양을. 그 다음에 너네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4점 공략법은 남은 시간에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너네가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국어 영어 탐구 수학 기틀이 마련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탐구 공략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탐구 공략법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어 공략법 공부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싶은 대로 기간 맞춰가지고 마무리하시면은 뭐 그게 공부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4점 공략법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냐. 요게 또 남는데 우리가 일단은 4점 공략법 본편에 바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약간 노백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40S만 하는 거야. 응? 40S만? 그럼 40S는 여러분들 강의 시간이 스물 몇 시간인가? 밖에 안 돼요. 마음 먹으면은 3일 3일? 이틀? 2, 3일이면 듣는 거 아니야. 그치? 3일 정도면은 그럼 너네가 이거 하는데 뭐 일주일 정도 걸리겠어요? 복습하는 것까지 해서 2주일 잡아도 2주일밖에 안 걸리잖아. 그럼 2주일 해. 그리고 끝나고 탐구해. 그럼 탐구 사탐하면 금방 끝나. 이것도 한 2주면 돼. 그럼 너네가 이거 가니까 국어도 어때요? 국어도 문제 푸는 법 별거 없어요. 이거 1주면 돼. 그럼 너네가 이제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탐구하고 국어는 적용 연습을 더 한 다음에 모의고사로 빨리 넘어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 그래서 이 친구는 공략법 끝낸 다음에 적용 연습을 간단하게만 하고 바로 어디로 가? 모의고사로 가. 그래서 모의고사를 열심히 돌려야 돼. 시간 관리가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만 너네가 고난도가 잡혀도 그냥 모의고사로 가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탐구 국어는 고난도 문제만 적용 연습할 수 있는 책도 많이 없어. 그렇지 않아? 컨텐츠 자체가 많지 않아. 그냥 모의고사로 그냥 연습도 하고 시간 관리도 하고 다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당연히 너희가 어떨까요? 글 읽기 연습을 몇 주 동안 했기 때문에 기본기가 있어서 모의고사가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올 거야. 탐구 외운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모의고사를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너네가 거기에 고난도 몇 개만 풀어보고 피드백하고 풀어보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져나가면 국어랑 탐구는 잡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뭐 일로 와. 그래서 너는 그냥 자공법 본편 가. 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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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 쭉 가. 언제까지 가? 몰라. 될 때까지 가. 수능 5일 전까지 자공법 해도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 4점 공략 보고 수능 5일 전까지 반복하고 모의고사 5개 보고 미적분 96점. 그냥 제일 중요한 걸 열심히 하는 게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한 걸 가장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수능 5일 전까지 보겠어요. 그 전에 끝났지.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여러분들 지금 몇 주 소비를 했어? 여기에서 이제 4주 여기에서 3주 3주 잡을게. 7주 그 다음에 여기서 12주 아 10주죠. 7에다가 3 다음에 10이야. 11주 그 다음에 이거 제가 2주 얘기했었죠. 그죠? 13주 그 다음에 이거 2주 2주 얘기했으니까 17주 17주 하면은 몇 달이야? 4달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자 8월이야. 야. 이게 늦어요? 야 너무 빨리 끝냈어. 내가 생각할 때 그래. 너무 빨리 끝냈어. 그럼 너네가 8월부터 적용연습하고 모의고사? 모의고사 풀면은 얼마를 푸는 거야? 100개 넘게 풀겠다 야. 근데 부족해?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그 다음에 4전공약법? 8월부터 해. 8월부터 해서 9월 중순까지 하면 되겠네. 아니면 너네가 이럴 수도 있죠. 선생님 아 근데 제가 조금 더 늦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거시기합니다. 그러면 컴팩트 봐. 컴팩트 어차피 나올 거 아니야 이때는. 4전공약법 컴팩트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너네가 끝나면은 9월이 뭐야? 뭐 10월까지 한다 쳐? 아 9월 그래 10월 초까지 하자. 10월 초까지. 10월 초까지는 아마 될 거야. 진짜 넉넉하게 잡은 거야 친구들. 너네가 4전공약법 스타터가 돼 있는데 이거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오래 안 걸려. 이미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라. 그럼 금방 돼. 응? 금방 된다고. 그럼 너네가 이제 이때부터 모의고사 볼 거 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어때요? 와 공부 존나 잘했어.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너네가 1년을 돌아보면 와 나 정말 충실하게 진짜 기계처럼 열심히 했는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생각이 당연히 들죠. 너네가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이거 했다가 어 시발 불안해. 저거 했다가 어 불안해. 저거 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때요? 더 완벽하고 착실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지금 보니까 어때? 이렇게 수험생활할 때 필요한 책이 몇 권이야? 몇 권이야? 몇 권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네 괜히 돈 쓰고 시간 쓰고 인생 낭비하지 말란 말이야. 어? 그래서 재종감이 안 돼. 재종감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냥 문제 안 풀다 끝나. 실력이 언제 늘어? 실력은 이렇게 뭐라 할 때 느는 거야. 여기서 실력 다 느는 거예요. 여기서 실력이 다 느는 거고 여기는 조금 더 발전시키는 정도지. 어? 여기까지 너네가 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너네가 꼭 알고 조급하지 않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자, 이게 이제 바로 뭐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중위권 학생 그러니까 평균 3등급 정도라고 할게. 평균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험생이 거의 대다수겠죠. 그렇죠? 아니야. 좀 더 높일까? 평균 2.5등급 이하의 모든 학생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평균 2등급 이상인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이게 B잖아요. 이 정도는 돼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가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면 되는 거야? 여기에 시간을 더 많이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도 좀 더 시간을 많이 쓰면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너네가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강사 한 명으로 안 돼. 그쵸? 이게 강사 한 명으로 잘 안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내용 기반으로 방법론이 정해지면 참 좋은데 탐구하고 국어는 내용이 좀 빈약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강사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국어 중에 국어 강사 중에 아, 문학은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실제로 종용도 잘 되는데 아, 비문학은 좀 이상한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니네 입장에서는. 탐구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유저는 괜찮은데 이건 좀 안 맞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어? 화학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어, 양쪽 아, 이런 얘기 또 하면은 그쵸? 어, 또 무식함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안 할 거야. 그쵸? 어쨌든 이런 건 괜찮은데 저건 좀 부족해.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등급 이상인 친구들은 이 공략법을 어떻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할까요? 음 모아주는 게 되게 필요해. 모아주는 게. 모아주기.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2등급에서 고정 1등급으로 못 올라간 이유는 좀 중구난방으로 수업을 들어서 흩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잘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 이거를 굳이 한 사람한테만 배울 필요 없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냥 방식이란 말이야. 그냥 방식이라 이런 거는 그냥 여러 명한테 배우고 취합해도 괜찮아. 어?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너네가 아 이렇게 모아주면서 자기만의 자기만의 방법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쓰잘데기 없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음?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업했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도전했어요. 뭐냐면 선생님 4등 공략법 진짜 좋은데 아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잘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전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 근데 그런 친구들 끝에서 어떻게 됐냐면 어 선생님 근데 만들고 나니까 4등 공략법이랑 똑같은데요? 하고 그냥 끝나. 그거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 응? 카톨릭 의대관에도 그랬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배워.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배워요. 어? 알겠죠? 있는 그대로 그냥 학습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뭐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 딱 하면 돼. 어? 딱 하면 되니까 4등 공략법은 어차피 그거 자체로도 양이 좀 되잖아.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2에서 평균 1까지는 금방 갈 거야.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 너네가 만점을 좀 노린다면 더 많은 연습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때는 이제 적용 연습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나의 방법론을 강화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은 너네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됩니다. 공부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수능 보면 제가 말한 대로 할 거야. 제가 말한 대로 할 거야. 물론 저야 이제 수학은 돼 있는 상태고 국어도 금방 될 것 같은데 탐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진짜 노벨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 잡아서 메인과 루틴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지금 올 2등급인 상태라면 이렇게 이제 너네한테 얘기한 것처럼 공부를 할 거야. 저는 시험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못 봐 본 적도 없어. 어떻게 시험을 못 보지?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응? 그냥 이대로 하면 된다고. 이대로 하면 너네가 지금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거야. 응? 무조건 100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니 노벨인데 어떻게 무조건 100이 나와? 그래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순서를 지켜가면서 너네가. 정말 조급하지 않게 쭉 만들 거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갈 거 모의고사 가고 사고법 갈 거 사고법 가서 쭉 공부하면 너네가 가진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가장 대비했을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어떤 단계로 공부가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섞어서 실천에 옮긴다면 어떻게 옮기면 되는지 말씀을 쭉 드려본 거야.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순서나 이런 거는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뭐 해야 되는지도 알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 이거는 몰아귀에 대한 이야기니까 회독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30번을 얘기한 건 4점 공략법에 대해서 말한 거야. 왜냐하면 4점 공략법은 니네가 살아생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생각의 방식들이 적혀 있어요. 너네 수학 공부할 때 식과 그래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애초에 목적을 봐야 된다는 것도 들어본 적 없잖아. 함수에서의 목적이 미정계수 구하기도 있지만 생성도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다 처음 듣는 얘기야. 수학은 아는데 그걸 대하는 방식이 다 낯설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한 번 본다고 그게 와닿겠냐.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30번 얘기한 거고 회독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포인트 1을 봤어. 근데 뜨믄뜨믄 기억나고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죠. 그죠? 두 번 봤는데 어?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세 번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너네가 또 봤는데 아 요만큼 모르는 거 남았어. 네 번 보면 되겠다. 그치? 알 때까지 보라 이거야. 알 때까지 보면 될 거 아니야.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죠? 아 회독수는 알 때까지 본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맞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알 때까지 보는데 보통 제가 말씀드리잖아. 야 지식은 포인트 1이나 포인트 3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봤던 거야. 친숙해. 그냥 공식 외우는 거잖아. 그냥 공식 외우는 거는 4번까지 안 봐도 외워줘요. 보통. 너네가 뭐 엄청난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학 1, 수학 2 공부하는데 뭐 5번, 6번 볼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3회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다 기억이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너네 100%를 만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항상 85에서 90 정도? 85에서 90 사이 정도? 그 정도까지 만들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다음 단계로 가야 그 이전 단계가 채워지기 때문이지. 무슨 소리야? 너네가 생각해봐. 글 읽는 방법도 인강을 통해서 열심히 학습하고 그 다음에 복습했어.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글 읽는 방법 다 알아? 아니. 당연히 이제 루틴에 적용 연습하면서 피드백하면서 채워나가는 부분도 있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강의로 도움받는 건 85 정도. 그 다음에 적용 연습하면서 피드백 받는 거? 그게 한 15 정도. 그러면서 글 읽는 방법이 완성이 되는 거지.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너네가 갑자기 그게 100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될 수도 없고. 얘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뭐 포인트 원 지식 강의를 들었어. 그럼 지식 강의 들어서 계속 반복하면 100이 될까요? 100이 되진 않아. 왜냐면 강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네가 진정한 활용을 봐야 개념도 이해돼서 그래요. 제가 이거는 공부법 특강 앞부분에서 다 말씀드렸죠. 그죠? 일단 심화로 응용되는 걸 봐야 그래야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지 사용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 왜 배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지식을 배울 때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원래. 그래서 이렇게 3회적 정도 하면 보통 지식이 85 정도는 채워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대신에 어떻다고요? 공략법 단계에 들어서면 낯설다. 그렇기 때문에 회독수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게 정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죠? 근데 또 이것도 달라. 뭐가 달라. 과탐이나 사탐은 방법론 단계에 들어서도 사실 낯설지 않잖아요. 보통 내용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걸 빼서 수업하지 아예 생쭉 맞은 걸 말씀하시지는 않아. 새로운 걸 제시하지는 않는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더 친숙하게 회독을 마칠 수가 있을 거야. 국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국어는 한글말인데 뭐 회독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렇게 선지를 고르면 됩니다. 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암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 회독수는 아 내가 알 때까지 보는 거고 그 알 때까지라는 건 100% 알 때까지가 아니라 85% 정도 알 때까지 그때까지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지식은 보통 3회독 이내로 끝날 거고요. 이것도 진짜 많이 잡아준 거야. 친구들. 그 다음에 사전공략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근데 사전공략법 제가 30번 보는 거는 따로 TCC에서 말했잖아요. 그치? 사전공략법은 끝내는 것이 아니고 완성하는 것이다. 그 TCC에서 어떻게 이제 너네가 공부해 나가면 좋을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거에 맞춰서 따로 이제 다루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겁니다. 그렇게 너네가 이제 회독 채워나가면서 자기 걸로 친숙하게 만들어 나가면 수능은 수능은 어려운 시험 아니야. 친구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어려운 거야. 원래 다들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성인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심지어 9급이든 아니면 7급이든 회계사든 너네가 뭔가 성인 시험을 준비하면 다 이렇게 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제발 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인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강의는 뭐 얘기해 줄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사전공략법을 대하는 아니다. 필수 유형까지 해당되겠구나. 필수 유형을 대하는 사전공략법을 대하는 상위권 친구의 마인드랑 성적이 좀 낮은 친구의 마인드 두 개를 제가 비교해 줄 거야. 그 두 개의 비교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발전적인 생각을 갖는 거고 이렇게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구나 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